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간다. 우리 다 알고 있고 다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되돌아볼 때에 어떻게 보이세요? 보라, 지금이 어떤 때죠? 말세가 가까운 때를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마태복음 위사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민족이 민족이 또 기균과 지진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마지막 때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던 그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시기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고림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날이로다. 알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있는데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혔으니까 그것을 믿는 내가 감사로 살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성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시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약속.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렇죠? 생육하고 번상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귀와 땅의 짐승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사람의 존재가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줄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주신 그 복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당신이 창조하신 목적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어떻게 해요? 당신의 성품과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유한일서 4장 7절로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아닌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죄로 말면 아마 화목죄로 보내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화나니까 화목할 수 있는 제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 왜?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그토록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진실한 사랑, 진솔한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자유의지가 있는 그러한 피조물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한 가지 그 계약을 너하고 맺겠는데 뭐죠? 이 에덴 농사를 지우고 그거 다스리고 해서 거기서 복된 생활을 누리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결단코 죽으리라. 그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싹 와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 선악과만 먹지 말고 내가 이 동사에 있는 모든 것을 임으로 먹대, 내 마음으로 먹대. 그가 하나만. 왜요? 하나님과의 그 주신 축복을 이어나가는 그 약속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단의 꾀임으로 말마마 그들이 그것을 따먹은 후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 동사를 거르는 여호와의 소리가 뭐예요? 두려워함으로 숨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죄는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을 주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차단하고 있어요. 모든 복은 이 온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모든 하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법에 따라서 그 규례에 따라서 행해지는 모든 사실이 있는데 그 죄를 짐으로 말마마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제 심판을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그 뱀 아니 그 속에 있는 사단을 통해서 선고를 합니다. 내가 너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두려워하면서 피하고 다녀야 될 그런 유리 방황해야 될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원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아당과 하와에게 다 이렇게 은혜와 저주를 각각 주시죠. 그런 죄를 졌지만 신죽절에 보면 그 하와에게는 뭐라 그러죠? 해산의 고통과 또 잉태의 수고를 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 아당에게는 그런 말씀하죠. 네가 비록 죄를 졌지만 내가 이 땅에서 소산을 통해서 네 생명이 부지할 수 있도록 그 식물을 주겠다.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그냥 과실이 저절라서 따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인간의 죄로 말면 아마 결국은 그 모든 만물도 죄를 받아서 땀 흘리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아까 말씀했듯이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결국 네 인생은 죄로 말면 아마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의 유리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살다가 네 인생은 죽어서 네 본질 온 흙으로 죽음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신경써야 될 것은 20절에 바로 그 말씀을 둔 후에 20절에 그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져요?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오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네가 죽으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거기서 아담이 한 말은 자기 아내를 하와 모든 산자의 오미 생명을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신 그것을 어떻게 믿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출발은 그 말씀의 초창기부터 어떻게 가야 됐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면서 거기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후손으로 말마마 너에게 그 영생의 축복을 다시 줄 텐데 그 길이 뭐냐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자기의 두려움을 가지려고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졌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러죠? 말라지고 쪼갖혀서 그 수치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초청기가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짐승 그거는 우리는 이제는 다 드러낸 게시 말씀이죠 봐죠? 우리의 모든 절주관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을 잡아서 그 가지고 예수 그 시를 말마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음을 그때 창세기를 통해서 벌써 우리에게 언약하고 있어요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으로 올라가면 누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죠 그죠? 가인은 농사 짓는 또 아벨은 양을 치는 그래서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로 가지고 아니 농사 짓으니까 저 홍곡씩 갖다 하나 옆에 드리고 여기는 뭐 양을 치니까 양을 잡아서 그 기름과 또 그 양을 하나 옆에 번째로 드렸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죠?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고 아벨의 재산만 받은 거예요 우리 혹자에 이렇게 보면 그 가인은 정성껏 드리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런 거 없어요 다 정성껏 자기 나름대로 드렸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마마 창세기부터 시작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그 언약대로 히브리서 11장 사전에는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받으신 것을 그 재물이 증거하느니라 양의 피 피 제사로 말마마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그 언약 가운데 당신이 세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봐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아벨은 결국은 그 형 가인으로 말마마 죽음을 당했지만 창세기 그 4장 20표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세수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 온 세계 땅 끝까지 아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까지 서서히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귀를 더디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양의 사건을 통해서 그 셋으로만 남아 하나님의 그것을 이어가고 그를 통해서 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세기 6장부터 뭐가 나오죠? 사람의 죄악이 관용했다 6장 1절로부터 그렇게 나오죠 그죠? 이 온 땅에 죄가 차가 넘쳤어요 이제 다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온 땅을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리라 내가 이 인간을 창조한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고 까지 했어요 내가 얘 이걸 만들어놓은 거 그리고 한탄한다고 했는데 거기 6장 8절엔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는 모든 상황과 내게 있는 내 이 환경 모든 것이 나를 억눌르고 억눌려서 숨을 못 쉴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예수 그들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가운데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거두어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했듯이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그 노아를 뭐라고 하냐 그는 당사의 은이라 그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정말 은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들의 삶이 드려지는 것 그들이 바로 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갈수록 옛날 뭐 저때보다도 젊은 분들 이게 머리가 아주 스마트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냐 하지 않냐는 우리의 삶을 뭘로 통해서요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아찌어대듯이 하나님의 이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감추려야 감출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근본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요 내 제자인질로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 샘함야베스라고 그들 통해서 인류가 이렇게 퍼져가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죠 또다시 그들이 야 대를 높이 세워서 하늘에 닿게 하자 다시 하나님의 그 주권에 하는 인간의 그 교만함 다시 그 죄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온 땅에 흩어버리죠 흩어버려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 감사한 것은 창세기 12장에 뭐라 그러죠 12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죠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직을 떠나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이러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냐 우리는 왜 기뻐할 수밖에 없냐 우리는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복음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에서도 내 힘으로 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어 주신 그 은혜 그 복된 소식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마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복음은 뭐죠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것 종교는 뭐죠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신이라는 것 신을 찾아가서 그 열심히 함으로 그들에게 내가 어떤 복을 받고자 그들도 다 알아요 자기가 뭐예요 죄로 말마마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불교에서는 업보 이렇게 얘기하죠 업보 죄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나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름 알매끄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복음 12장 49로 50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뭐예요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속에서 내려왔는데 바로 그것은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했습니다 이 언약 이 언약의 구약의 언약은 이 베리트라는 그런데 베리트 죽이다 또 가르다 이런 원화가 뜻이 있어요 죽이다 가르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서로 약속을 맺어서 야 우리 서로 잘 대해주자 그렇지? 그런데 이것을 1년 2년이 아직 오래 지속해서 잘 대해주자 이런 의미에 가지고 있는 바로 언약 그 언약에 다섯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 특히 구약에서는 죽이다 자르라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2장에 그 부름을 받고 13장에 애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자기 안에 사라 사건을 해서 다시 금은 부하를 가지고 다시 올라오죠 바로왕으로부터 그렇죠? 재산이 많다 보니까 14장에 어떻게 해요? 그 조카 로트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나는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다 하면서 카라 그랬을 때 그가 볼 때 뭐였죠? 아직 하나님이 멸망하기 전이니까 그 소활당이 에덴 동산 같이 이렇게 좋았다 그래서 그쪽으로 택해져 그래서 그런 사건 속에서 결국은 그 좋은 곳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그 다사당하고 내왕이 싸우는 사건 속에서 그 포로가 된 그 로트를 가인 318일을 통해서 다시 드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14장 14장에 보면 가인 300 자기 집에서 키우던 그런 가인 318일을 드리고 그 조카로가 모든 잃어버린 재물을 드리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창세기 15장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쭉 달려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에는 뭐예요 아브라하마 두려움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뭐라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을 물리치고 해서 와있는 그에게 아니 가인 318명 있고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나름대로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너의 모든 것을 막아주고 보여줄 방패여 너의 큰 상급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구해야 될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라는 것처럼 그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내 자선을 주의라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땅 가난까지 들여가고 자선을 그렇게 주겠다면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신한생활이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약을 첫째 꼭 잡아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우리의 방패여 우리의 상급이 되심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 이렇게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3년 된 소와 양가 이것을 해서 준비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있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잡아서 죽여서 갈러서 양쪽에 세우고 이렇게 있어요 밤이 얻어지고 캄캄하니까 그거 두려워서 잠들 때에 잠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그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는데 창세 25장 17절에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모여 언약을 세웠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이 둘둘이 우리의 상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 한가운데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는 뭐가 나오죠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오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지에 손을 잡고 애급당에서 나올 때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나의 몸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부류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약에 이 베리트 죽이고 갈라세 했던 그 약속이 시간이 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레미아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새 언약으로 선포됩니다 자 이제 이 신약에 대한 이 언약에서는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이죠 디아데케 유언 이런 말씀이에요 유언 계약 약속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부리서 시부리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건 무슨 말이에요 둘째 것을 요구했다는 거겠죠 왜요 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8절에 그들이 잘못을 지독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구약에 얘기했던 그 예언이 이제 신약이 와서 다시 이루어져가는 사건 잘 아는 것이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이런 첫 언약에 이런 첫 언약대의 범한 죄에서 성량하심으로 성량하심으로 죽으사 불의심을 받은 자로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언약한 그대로였는데 여기에 그 말씀하신 그 방법이 다시 나옵니다 뭐라고요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죽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벨이 드렸던 그 양의 제사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것 그래서 12서 9장 20일전에는 그런 즉 피 흘림이 없음 즉 제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도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는 제로말마마 우리 모든 이 땅에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겐 뭐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서 9장 20절에 여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을까 우리 육신의 정혁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성령의 정혁이 서로 격동하여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곳 바로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양롱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만나보고 해놓은 모든 분들 그러니까 한 13년째 이렇게 가네요 제가 가서 방마다지 아니면서도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뭐 그러고 해다가 지금 이 코로나로 말하면 아마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봐두면 제가 목요일날 거기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드리다가 요새 좀 코로나 그쳐서 이제 다시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요 그런 그런 속에서도 제가 하는 말씀은 권사님 여기 왜 와 계신지 아시죠 그러면 어떤 분은 난 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권사는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직분의 권사가 아니라 인생의 권사를 말합니다 아시죠 권자 권멸할 권자 스승사 인생은 90년 뭐 이렇게 사시고 뭐 102세 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사셨으니까 인생에 대해서는 뭔가 내놓으라 한 말씀 드릴 거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라고 부립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려요 결국은 여기서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생이 왜 죽어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들을 용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말씀을 나누면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나도 그곳에 가고 싶으면 가고 싶으면 말씀하시니까 자기 가고 싶대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 은혜를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을 용접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용접한 중에서도 용접하고 나서 2주 말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과 이것은 우리가 혼자 나는 믿어지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도의 언약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서 10장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시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이라 할렐라 여러분 그래서 제사제도는 끝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도로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 무슨 언약 새 언약 자 그러면서 이렇게 십장식구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수에 들어갈 탄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성길이오 시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대선로 견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가끔들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더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한다면 그것은 내 신과 내 공료를 한 거기 때문에 합당한 거지만 난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구속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그 구속의 성취로 말나마 믿는 모두들아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의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쳐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우리가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모자란 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안타까움 속에 어찌할까 모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제복을 하나님 앞에 아래면 모든 지각에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 복은 거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으로 말마마 구구절절이 그 역사를 따라 이루어진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마마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몇 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붓이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효기를 무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모이는 게 뭐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러면서 1장 2절에는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말마마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불심 일분자들의 모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장소가 우리 예배당일 뿐 우리 그 교회는 우리 안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마마 우리는 이미 거룩해져서 거룩한 성도끼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특별히 여기 인터넷 보금방송은 제가 보금방송 처음 시작할 처음에 제가 이렇게 여기 설교를 하고 그때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도 제가 교회를 맡고 있으니까 하여튼 가급적이면 저는 그러려고 했는데 그걸 잘 이렇게 못해도 그래서 가끔 생각하는 건 제가 항상 제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보금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랜 역사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김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선하시는 일 합당하신 일을 붙잡고 기도하고 올라까지 이끌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보금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러한 인터넷 보금에 필라델피아의 선구자가 됐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여러가지 은사를 주셨지만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불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른이나 여러가지 환경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합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인터넷 보금 방송 교회 위에 충만하게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